오늘은 너무 내용이 좋아서 쾌변,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소화, 장개선, 영육성, 식도염, 장폐색증, 항암효과, 노화예방, 탈모방지, 모발 좋아진 후기, 비만을 막는다, 다이어트, 체중감량, 뇌, 혈전 관련 질환 개선, 치매를 막는다, 당뇨병을 예방한다, 교혈압을 치료한다, 당화셀 속, 당화혈색 속 검사,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게 인터넷에 나오는 책 내용이 아니고 우리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를 드시고 본인이 병원에 가서 확인한 내용들을 편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하고 너무 나누고 싶어서 청국장 그 위대함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했는데 오늘은 대부분이 변비의 효과를 많이 보는데 그 외에도 효과를 엄청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저도 홍영재 총국장으로 대장암 두 개를 고치신 의사선생님 계신데 그 의사선생님 쓴 책 내용이 이게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아마 책을 한 권 나중에 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후기를 가지고 그 사연을 가지고 한 번 책을 한 번 내볼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내주신 거 사실 이 정도 있는데 제가 줄여갖고 또 이 중에서 또 줄여갖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쾌변, 변개선, 임승정 씨. 저희 가족은 아침에 청국장 가루를 타 먹는 거로 시작하고 매일 아침 샐러드에 생청국장을 넣어 먹는데 생청국장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자, 여러분들 혼란 겪고시면 안 돼요. 청국장 가루가 있고 생청국장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그 레시피 보내준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겁니다. 청국장 가루는 일단 청국장을 띄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건조기 말려요. 갈아요. 그리고 그 가루를 분말을 여러분들의 집에 보내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밥 숟갈을 타서 두 숟갈 두 숟갈 정도 이런 컵에다가 타서 드시면 먹기도 편안하고 장도 편안하게 해주죠. 대신 찌개용 청국장은 청국장을 띄워서 얼려서 여러분들 집에 보내줘요. 그럼 여러분들 그래갖고 청국장 찌개도 드실 수 있고 이분처럼 샐러드에 넣어서 드실 수도 있죠. 냄새도 거의 나지 않고 입자도 고와 누구나 거부하감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변이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디에서 쇳가루가 나왔다 가루 제품에 쇳가루가 나왔다고 전국에서 일시적으로 싹 걷어갔어요. 걷어갔는데 저희들은 10ppb ppm은 파트 퍼 밀리언 ppb는 파트 퍼 밀리언이에요. 그러니까 10ppb만 되면 충분히 팝 통과가 되는 건데 저희들은 10ppb가 아니라 0.4ppb가 나와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가 됐으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된장도 갖고 갔어요. 무슨 스트로우, 암유발 물질이 있는데 저희들은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저는 왜 장종류를 제가 사랑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콩에다가, 메주에다가, 그 다음에 정말 소금에다가, 태양에다가, 바람에다가, 맑은 공기에다가, 황토에다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건강하고, 농촌도 살고, 국민도 건강하고 우리 생태마을은 그 덕에 지금 또 잠배하고 있는 사업도 편안하게 잘할 수 있고 직원도 50명한테 충분히 월급 줘가면서 그들한테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죠. 이향숙님은 요즘에는 생태맘 청국장을 먹고 변을 잘 봐서인지 피곤한 것도 많이 없어져서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남양남선씨, 신부님, 제가 위계암과 식도염으로 속 쓰리고 당뇨와 뇌졸증기가 있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분이에요. 청국장 가루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대변 잘 보고 있습니다. 이금탬님, 파킨스 5년, 이웃분 동생이 파킨스병 걸린 분들이 변을 잘 본다고 그래요. 안 좋다길래 청국장 먹어보라고 했더니 속도 편하고 면역력도 구실해요. 저도 파킨스 5년째 변비로 응급실 드나들다 청국장 가루로 회복되었어요. 2년째 먹고 있어요. 공경하여 신부님 고맙습니다. 김정옥님, 저는 대구성 바오로 성당의 김마리아입니다. 1년째 청국장 가루 먹고 있는데 저의 남편이 갑자기 심장 스탠스 실수를 하고 변비로 고생했는데 일주일째 아침 저녁으로 먹고 볼 일을 잘 본답니다. 이라이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냈어요. 변비와 설사 개선 후기입니다. 정순애, 청국장 가루는 영감이 5년 먹고 변비 싹 고쳤고 저는 영감이 하도 좋다고 해서 따라 먹은 지 4개월 되었는데 설사가 먹고 장이 튼튼해졌어요. 완전 짱입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정모니카, 청국장 가루 섭취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최장암 수술 후, 큰 수술을 하셨네요. 항암하면서 변비와 설사를 무척 고생하였고 저 역시 변비로 고생하였는데요. 꾸준히 섭취 후 지금은 정상이고 남편 항암 20일 차 하는데 많은 도움된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이거 한번 읽어드린 것 같았네요. 설사, 전 변비가 아니라 설사를 자주 해서 고민이었는데 3개월째 복용하고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딸내미들도 먹고 7살 손자까지도 모두 팬이 되었네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이분은 박정심님 30년간 뭘 먹기만 하면 화장실부터 가고 6번, 7번 묽은 변만 봤는데 청국장 먹은 다음 날부터 하루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쾌변을 보고 좋네요. 병원에서도 못 고치던데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적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이 좋은 글을 보내줘요. 그래서 저야 청국장 가루 이렇게 만들고 이제 또 가끔 이제 요즘은 이제 현장에 많이 들르는데 열심히 만들어라 니네도 국민들 건강 책임지는 거다. 요즘은 하루에 한 1500kg 정도 주문이 들어와요. 1500kg면은 한 달에 한 3만kg, 4만kg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만 명, 국민의 3만 명이 우리 청국장 가루를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뭐 큰 욕심 없이 국민들이 하루에 한 달에 한 10만 명만 드시면 우리나라 국민들 엄청 건강해질 거예요. 우리나라 병원 망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임 라벤다님, 제 언니는 청국장 가루 열심히 복용하여 다이어트 효과를 많이 보고 저 또한 설사를 자주 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명약이 필요 없고 가격도 저렴한 청국장 가루 요게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뽑았어요. 우리 청국장 가루가 3만원이에요. 1kg에 1kg에 3만원이면은 제가 갈비 요즘 뭐 아예 도시 안 나가지만은 갈비 2대에 4만원인데 그거 청국장 가루 1kg만 한 달 동안 먹어도 건강해지는 거죠. 신부님을 비롯한 생태마을 직원 여러분께 고교수교 고맙습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30년 살다가 귀국한 카타리나입니다. 설사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 다녀도 안 나왔는데 청국장 가루 먹으니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갱년기인 딸과 먹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남학생인데 어제도 제가 스트리밍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20대 후반 남자 취업준비생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설사를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을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가스 때문에 속이 더부룩해서 매번 고통스러웠어요. 요거트에다 청국장 가루를 탄 것을 어머니께서 먹어보라고 주셨는데 냄새나는 거 먹기 싫다고 거부했어요. 하지만 계속 권유해 주셔서 억지로 한 입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거부감이 없어져서 챙겨주시는 걸 받아 먹은 게 다인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화장실로 달려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밤에 배가 부글거리는 것도 없습니다. 화장실 달려가는 일도 없고 잠도 편하게 자니 너무 행복합니다. 젊은이가 이렇게 보내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과민성 대장 중후군이라는 게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델라님 아주 우리 스트링 열성 참가자죠. 저는 아이들 출가시키고 남편과 둘과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청국장 복용한 지 약 1년 되네요. 남편 변화된 내용은 전에 댓글 사연에 소개해 주신 당 정상 수치 유지합니다. 변비도 당연히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당뇨에만 신경 쓰다가 좋아지면서 청국장 가루 구입을 한 달에 2개 3개로 늘렸습니다. 저는 가족량과 과민성 대장 중후군으로 검사를 수십 번 받았습니다. 현대의학도 과민성 중후군 약은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죠. 2, 3개월 전부터 저도 아침 저녁 청국장 가루 먹고 장애의 변화가 옵니다. 심지어 단체 활동도 못할 정도로 그동안 지인과 약속이 두려웠습니다. 배가 아파서 장거리도 두려워 갈 수가 없고 단체 여행은 엄두도 못 내고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조금 더 먹으면 6개월째 복용하게 됩니다. 모든 건강식품은 6개월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는 효과를 이렇게 보셨나 봐요. 서재형님 청국장에 차가운 성분이 있어서 반신반의 하다가 2주 전부터 생태맘 청국장 가루를 먹고 50년 넘게 과민성 대장 중후군으로 곤란한 일상생활을 했는데 많이 좋아져서 새로운 삶과 기운 찬 생활을 시작했어요. 대신 커피, 맥주는 자제하고 있고요. 황청현 신부님 덕분에 복음을 받았어요. 건강하세요. 사실은 건강한 게 복음이죠.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여기 또 박명선님. 저는 천주교 신자는 아닙니다. 2월에 선종하신 친정엄마가 황심님 강의를 들으시고 생태맘 청국장 가루를 신청해달라고 해서 1kg 2개씩 구매해 드렸는데 1봉을 개봉도 못하고 돌아가셔서 안타까운 아까운 마음에 제가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성 변비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오랜 기간 과민성 대장 중후군을 앓던 제가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장기 여행 시에는 지사제를 복용하고 갈 정도로 심각한 이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청국장 가루로 1kg을 복용하고 증상 완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완전 생태맘 청국장 효과에 감사드리며 입소문 내고 이번에는 친정엄마를 위한 주문이 아닌 20년 고혈압약 복용하는 남편과 저를 위한 주문입니다. 이렇게 이분은 장상피화생이라는 분인데 이 형이 청국장이 제게 일용할 양식이 된 지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장생피화상이란 변명이 있는데 6개월 만에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쭉 복용 중에 있고 청국장 홍보대사가 됐죠. 우리 영업사원이시네요. 그 신부님 그리고 청국장 만드시는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한 효과를 보시는 것 같아요. 신부님 배탈이 나서 병원 약으로도 소용이 없는데 청국장 먹으니까 바로 회복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안태양님. 안영희님. 제가 위수술한 뒤로 청국장 가루와 청국장 찌개용 계속 먹고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빵도 두 번 시켜 먹었습니다. 아, 예. 이 옥진님. 신부님 감사합니다. 저는 복부팩만으로 빵빵할 정도로 가스가 찬 지 오래되었어요. 요즘 생태맘 청국장 가루를 먹은 지 한 달 되었어요. 요즘 뱃속이 편해졌어요. 가스 안 차는 것 보니 역시 청국장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영육성 식도염에도 좋은가 봐요. 임 루시아. 저는 만성 영육성 식도염을 오래오래 앓고 있습니다. 토하고 메스 꺾고 정말 힘듭니다. 음식을 잘 먹지 못해서 항상 비틀거리고 피로하고 내일 약속을 못합니다. 별별 병원, 한의원 안 가본 데 없습니다. 여기는 전라도 담양입니다. 담양 오일장에 가서 채소 파는 할머니께 비틀을 달라고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콜라비였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믹스기에 가르니 굉장히 부드러워요. 3일간 하루 1개씩 먹으니 메스 꼼이 없어지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위가 참 편안해지고 지금은 청국장 가루와 콜라비를 같이 먹으면서 변비도 다 좋아졌답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지니 다른 아픈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긴 글 올립니다. 전정홍님은 평생 장염 알았는데 청국장으로 진정했어요. 구역 어르신들 대신 주문해 드립니다. 이를 이용할 양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항암에도 효과 좋다고 많이 써서 주셨어요. 티나조 이분도 우리 실시간 열심히 참가자인데 제 오빠도 80대인데 폐암 3기로 수술도 못하고 있는 중에 청국장 가루 드시라고 선물했더니 열심히 드신다네요. 친구 남편은 최장암 수술 후 청국장 가루 2년 먹고 검사를 했더니 완전히 깨끗해하다며 웬일이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의사가 놀라더랍니다. 청국장 가루 명약이기도 합니다. 노화, 머리 안 빠지는 얘기도 참 살이 많이 빠진다. 살이 루샤 린님은 7kg가 빠졌대요. 그 다음에 이순노님은 3kg가 빠졌다고 생태망 청국장 박수 박수 그렇게 김선호의 막달레나는 청국장으로 3년 만에 10kg 감량했는데 5kg 더 뺀다고 뇌졸중에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넓혀주는 거기 때문에 노화는 왕자님 고지혈증. 애들 아빠는 살이 쪄서 건강검진으로 고지혈증 진단으로 약 먹으려 했는데 약 안 먹고 청국장 가루 아침 저녁으로 먹고 나서 살도 많이 빼고 고지혈증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청국장 가루 떨어뜨린다면 떨어뜨리면 혼나네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국장 소피아님 70살인데 청국장 가루 먹었더니 풀어지던 변이 개선되어 신기했는데 얼마 전에 피검사 결과로 콜레스톨, 지방간, 당뇨 수치들이 모두 호존되어 기쁩니다. 황신부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 떨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당 있으신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사 모니카 제가 돌보는 스테파노 형제님이 당뇨가 심해서 청국장을 억지로 강요하다시피 드시게 하였습니다. 당 수치가 290에서 230으로 내려가 좋아하시며 꾸준히 드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 수치 내려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청국장 혈압. 청국장 가루 정말 좋아요. 혈압이 120대라서 너무 기뻐요. 청국장 가루 너무 구수하고 맛있어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깜놀했네요. 마지막으로 이민영님. 남편은 140에 가깝던 혈압이 작년 9월부터 청국장 가루 하루 있기는 꾸준히 먹고 운동했더니 120대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보니 우리 식구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어요. 외식이 많은 남동생한테 먼저 보내서 먹이고 있고 친정 식구들에게도 홍보 중이에요.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청국장이 하는 일에 대한 일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직원을 두 배로 늘렸으니까 지금은 청국장이 모자라서 일주일, 이 주일 후에 보내고 있는데 이 강의가 나가면 훨씬 빨리 보내드릴 겁니다. 자, 커피 찌꺼기 말려서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5kg 정도 말려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버섯 키우는 데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농사,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가 비트, 가지, 호박, 파, 양파, 상추 모든 걸 다 심을 거예요. 내년에는. 그래서 딱딱 나온 계절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그 농약 안 친 거니까 딱 2만 원 세트를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드시면 그냥 건강해지십니다. 그냥 저절로 건강해지세요. 우리 생 청국장 그거하고 버무려서 드시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플랫폼을 바꿨습니다. 생태막으로 피정 없습니다. 이제 여기 와갖고 피정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불안하게 살 생각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생태마을은 온전히 농사만 질 거예요. 그래서 농사 져서 우리가 된장, 간장, 고추장 잘 만들고 청국장 가루 잘 만들고 해서 건강 책임지는 게 우리 생태마을이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비아 카사리아 신학교의 21명이 9월 4일날 입학생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세계 교회사에 한 획을 글 겁니다. 장학 사업이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 우리 잠봉 아메리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0만 달러 벌써 잠비에 보냈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그 신학생들 학비는 다 해결됐을 겁니다. 또 우리 수원교구 최윤환 문신열께서 평생 모은 미사염을 1억, 또 제강이 듣고 26년 냉단풀 자매가 1억을 장학금으로 보내주어서 벌써 우리나라에는 2억으로 시작을 해서 2020년 첫 해 신학생 양성을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큰 이정표를 긋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학교 장학금 계좌를 올립니다. 신학생 1명 양성하는데 1년에 6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혼자서 다 못하시더라도 십시일반 보내주시면 아마도 적어도 1학년부터 7학년 140명 정도 신학생을 양성할 수 있고 1년에 적어도 20명, 30명, 많게는 50명까지 배출을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우리 카사리아 신학교 출신들이 한 1,000명 이상 되면 1,000명 이상 되면 아프리카 전체를 보금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1년에 한 8억 4천 정도 양성비가 들어가는데 잠비와 천주교신자들이 3억 4천 정도 충당해야 되겠죠. 너무 거지근성으로 우리가 다 대주면 안 됩니다. 미국 잠봉 아메리카가 1억 5천 정도 충당을 할 것이고 다볼 사이버 교우들이 2억은 저는 충분히 충당할 걸로 믿습니다. 나머지 1억 5천은 대살림 후원금과 유튜브 수익금, 그 다음에 우리 총장 장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수들도 많이 초빙할 것이고 많은 신학연구소도 거기다 세울 것이고 아울러 아프리카 근처, 탄자니아, 짐바브에, 앙골라, 보초하나 등등 가톨릭 국가 전체의 사제 양성을 하는 국제신학교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선교사가 선교주에 가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 지역의 성소자를 키워서 하느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인구는 6억 2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 가톨릭이 1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학비가 없어갖고 신부를 못 만들어냈어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학교, 있는 신학교도 운영을 못해갖고 닫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카사리아 출신 사제들이 아프리카를 행복한 대륙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청국장 가루가 면역에는 최고 좋거든요. 그리고 먹기도 이제 간편하게 많이 나왔고 아침 그리고 정말 제가 요즘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매일 전화 받는 내용이 청국장 먹고 변비 좋아졌고 위 좋아졌고 장 좋아졌고 특별히 암 있는 분들 암 좋아지고 그런 전화까지 제가 받기 때문에 이게 C19의 이게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농촌도 살리고 우리 국민도 살리고 우리 생태마을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청국장은 보약이에요. 소화 촉진하죠. 1g의 청국장에는 10억 마리의 유익군이 들어있어요. 유산균 음료에 100배 정도 달한다고 그러죠. 이 납두균 또 바실러스균은 장에서 소화와 흡수를 돕고 변비와 설사를 예방하죠. 이 정장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장을 깨끗하게. 장이 깨끗하면 머리도 깨끗한 거예요. 머리가 깨끗하고 머리가 좋으면 치매에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섬유질도 다른 식품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사포닌도 변비 개선에 도움을 주고 콩이 갖고 있는 항암, 사포닌 성분은 발암 작용을 하죠. 청국장에 있는 제니스테인. 이게 조금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유방암, 결장암, 직장암, 위암, 폐암, 전립선 이런 암에 참 좋다고 그래요. 노화, 비타민 E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도 하고 살찐, 인천에 한 분은 이거 먹고 거의 10kg를 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에 오후 4시 이후에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물이나 이거 하나 타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 나는 내일부터 다이어트할 거야. 다이어트는 원래 내일부터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일부터 다이어트하지 마시고 이거 저녁에 하나만 드신다면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고 이거 하나만 먹으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다른 몸 안에 있는 많은 병들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비만을 막고 뇌졸중 치료하고 혈액순환을 또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면역력 키우는 데는 최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참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뇨법 오늘도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자기 당뇨 다 낫다고 그래서 제가 강의에 넣어놨죠. 고혈압 골다공증 심장 질환 빈혈 피부 미용 철분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철분 제가 우리 청국장의 철분이 FDA 승인 우리가 승인받은 지가 꽤 되죠. 2016년에 승인받았고 지금 미국으로 청국장 가루를 수출을 합니다. 올해는 양이 미국도 배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벌써 배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 아이러니라고 보면 철분이에요. 철분. 철분이 20%, 20%. 그러니까 이 철분이 우리 건강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매년 2020년 시험 의뢰하는데 제가 말하는 레스틴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제니스테인, 조사포닌, 칼슘 이런 내용들이 2019년 매년 우리가 실험 의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청국장 가루 신의 한 수 중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가장 왜 이 청국장 가루가 찌개용이나 아니면 된장 이런 것보다 좋으냐 하면 이거를 우리가 띄워서 말려서 바로 갈아서 보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영양분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끓이면 영양분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끓이면 30% 정도밖에 영양 흡수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생청국장으로 먹으면 한 70% 정도 영양을 하는데 이거를 드시면 거의 이 모든 효과에 100%에 가까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청국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여기에다 다 담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면역력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참 어려운 숙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어려운 숙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들은 이 된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메주를 띄워서 잘 뜬 메주에다가 소금만 넣어요. 소금물만 넣어요. 대신 우리 된장의 장점은 뭐냐면 다른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짜다라는 거에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드시는 분들도 당황스럽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 중에 김옥영 아셀라라는 자매님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통화하는 가운데 된장 1에 청국장 1 된장 한 숟갈에 청국장 한 숟갈 넣어서 쌈장을 해서 먹어보니까 맛있다는 거예요. 짠맛도 없고 제가 저는 듣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야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다. 물론 여러 번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된장 한 숟갈에 청국장 한 숟갈 넣어서 찌개를 끓여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짠맛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국장에 약간의 특유한 냄새도 없고 그래서 또 된장이 한 숟갈에 청국장 두 숟갈 넣어서 끓여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어요. 저는 제일 개인적으로 된장 1, 청국장 3 청국장 이거는 그냥 밥을 넣어서 그냥 먹어도 짠맛도 없고 이 청국장의 모든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선 뚝배기에 멸치 육수를 우리가 넣어서 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된장은 이렇게 색깔이 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염도도 그렇고 매주도 그렇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난 된장이기 때문에 그 대신 저희들은 일체의 다른 조미료 이런 걸 첨가하지 않고 오로지 태양빛 맑은 공기로 만든 된장입니다. 이게 지금 3년 된 된장이 나가는 거죠? 네. 3년 된 된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된장 50g입니다. 된장 50g. 이게 이제 화면으로 다 나갈 거예요. 된장 50g. 무하고 감자를 먼저 넣습니다. 무도 50g이야. 무도 50g. 감자 중간 크기로 이건 50g이 좀 넘을 것 같으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된장국에 무 넣고 그 무맛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두부맛 최고고 그리고 좀 끓고 멸치 육수 600ml 넣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감자하고 무를 넣고 끓였습니다. 팍팍 끓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이 호박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호박은 어디 봅시다. 4분의 1개 4분의 1개 정도 호박 들어가고 그리고 양파 양파는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 생태마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어른들은 양파를 많이 먹어야 돼.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 짜장면집에 가서도 많이 먹고 그냥 평상시에도 많이 먹고 양파 구워서도 먹고 양파를 많이 드셔야 돼. 양파하고 마늘을 많이 드셔야 돼. 자 양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부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된장의 두부 맛이 된장에 배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된장으로만 된장을 끓이는 분들에 대한 불만을 우리가 신의 한 수로 해소하려고 많은 분들이 좋은 레시피를 보내줘서 우리가 실험한 결과 참 이렇게 끓여놓으니까 된장의 짠맛이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청국장의 풍부한 영양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참 좋은 신의 한 수의 레시피가 탄생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된장, 청국장, 섞어찌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된장, 청국장, 섞어찌게를 많이 드시면 국민들이 얼굴도 예뻐지고 마음도 예뻐지고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뚜껑을 덮고 다시 한번 팔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팔팔 끓습니다. 이야, 이걸 미리 좀 제가 한번 간 맛을 보겠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지금 짜요. 지금 짜요. 왜 짜냐 하면 아직 청국장 안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청국장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다진 것도 넣고 이제 우린 좀 칼칼하게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칼칼하게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매운 고추 썰어서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파도 나는 넣어서 먹고 싶다 그러면 파도 넣어서 드시고 어쨌든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실험을 많이 할 겁니다. 실험을 많이 해서 우리 좋은 된장, 우리 장들을 국민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또 건강도 챙기기를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직 안 익었네.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이 신의 한 수 된장, 청국장, 섞어치게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참 맛있어요. 근데 약간 짭짜름합니다. 우리 직원들 의견이 좀 분분한데 사실은 제가 세 가지 안을 제시하는 거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끓여두시라고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감자입니다. 감자가 이 된장, 청국장 간입해가지고 맛이 기가 막혀요. 음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두부 두부도 음 자, 짭조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된장찌개는 사실은 이 맛이 제가 보기 최고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조금 음 여러분들한테 두부를 조금 더 넣고 양파를 조금 더 넣으면은 된장찌개 온전한 된장찌개 맛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약간 짠 맛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레시피 음 말씀 드립니다. 생청국장 50 된장 50g을 넣기 때문에 생청국장이 우리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은 음 아우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집에서 이 레시피대로 한번 만들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대1이 있는데 자꾸 이쪽으로 숟가락에 가요. 맛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자를 참 좋아하는데 감자 맛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된장 향도 있고 청국장 맛도 나고 감자 맛도 나고 아우 이렇게 맛있는 거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청국콩 제일 좋아합니다. 한 수 된장에다가 청국장 넣어서 함께 끓여 먹는 겁니다. 된장 50g 청국장 100g입니다. 청국장 100g 된장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된장 넣고 그리고 무 무 갖고 와요. 감자 감자 다 왔구나. 자 이 무가 조금 더 더 들어가도 되지 않겠어요? 무가 여러분들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다 지금 50g씩 지금 넣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레시피 그 다음에 양파 4분의 1개 덮고 다시 한번 팔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된장을 넣고 팔팔 끓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저는 개인적으로 감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감자를 많이 넣으실 분들은 감자를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호박 어휴 귀한 거 하나 떨어졌네. 호박 넣고 그 다음에 양파 양파는 꼭 먹어야 되니까 양파는 다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부 두부 4분의 1모입니다. 두부는 4분의 1모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뚜껑을 덮어서 또 한번 팔팔 끓일 겁니다. 찍어 계속 왜 붙으신다고 날 뻗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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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영님 제가 요리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 요리하는 게 재밌네 계속 간장 맛보고 된장 맛보고 요리를 하다 보니까 요리를 하는 게 재밌네요. 이거 조금 더 팔팔 끓여야지 감자하고 두부에 맛이 배요. 조금 더 그러면 감자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감자지. 우리가 참 건강한 생태 마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쫙 가는 거야. 자 우리는 촬영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된장 1에 청국장 2입니다. 다시 말해서 된장 50g에 청국장 100g이 들어가는 겁니다. 청국장 양이 벌써 많아졌죠. 요기 아마 4식구 먹는 데 딱 맞죠? 4식구 먹는 데 딱 맞는 양입니다. 이제 청국장 신의 한 숲 청국장 두 숟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뚜껑 덮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국장님이 자꾸 드시네요. 맛있다고 여러분들 제 앞치만 어떻게 좀 어울립니까? 제가 이렇게 뱃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날씬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뻐요? 이것도 저기 뭐야 요리하는 신부로 또 나가는 거 아니야? 요리하는 신부로? 청국장은 청국장은 항상 맨 마지막에 넣는 거 모든 분 다 알고 계시죠? 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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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썰어와면 좋겠다. 자 이제 마늘 마늘 마늘하고 양파는 모든 요리에 들어가면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네 이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렇게 청국 콩 살아있는 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이제 은은한 불로 이제 맛을 다 우려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청국장 콩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맛있다. 진짜 맛있네. 먹어봐요. 먹어봐. 먹어봐. 늘 먹어봐. 아니 그냥 빈말이 아니야. 다른 호박맛 이런 맛 다 나오니까 맛이 달라 또.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한번 씻 끓여보세요. 그래갖고 이게 정말 된장 맛이 많이 나고 이건 아주 정말 담백 해줬습니다. 담백한 맛이 나고 여기는 이제 세 번째 끓일 거는 된장 50g 생 청국장 150g 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된장찌개라기보다는 생 청국장 찌개 청국장찌개 가깝죠. 찌개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의 세 가지 신의 한 수 레시피를 내어놓을 테니 아마 우리 거 짜다고 말하는 분들한테 우리 직원들은 모두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된장 1 한 숟갈 청국장 한 숟갈 된장 50g 청국장 50g 된장 50g 청국장 100g 된장 50g 청국장 150g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청국장의 그 진 면목 찬맛을 느낄 수 있고 좋은 영양분 또 청국장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양분까지 해서 밥하고 해서 드시면 자꾸 먹고 싶다. 이게 지금 이거 진짜 맛있네. 이렇게 청국장 콩하고 이렇게 먹으면 참 콩만 골라갖고 예. 된장찌개지만은 이제 청국콩이 살아있는 된장찌개입니다. 먹어봐. 나만 계속 감탄하면 안되니까 먹어봐. 응. 먹어보세요. 한번. 그렇게 한번 먹어봐. 그렇게 먹어봐. 두부 안 해도 되고 그렇게만 한번 먹어봐. 음. 돈이 씹히는 맛이 있어요. 맛있어요. 이 정도면 밥반찬하고는 기가 막힌 재료가 되겠네. 자 여러분들 이제 된장 50g 청국장 150g 된장찌개라기보다는 사실은 청국장찌개에 가깝죠.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만들어서 먹어봤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 이건 좀 짠맛이 있기 때문에 확 이렇게 먹기가 좀 불편한데 이거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 저는 여기다 밥을 비벼다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된장 청국장 모든 맛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된장 50g 생 청국장 150g 이겁니다. 자 이제 제가 제가 좋아하는 감자 넣습니다. 그리고 무 조금 더 크게 썰으면 좀 맛있을 것 같아. 오랫동안 끓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썰어가지고 좀 여러분들 넣으시면 아주 시원한 맛까지 함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된장을 넣고 감자하고 물을 넣습니다. 우린 감자하고 물을 굉장히 얇게 썰었는데 조금 두껍게 썰어주시고 오래 끓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지금 같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자기네들도 이렇게 맛있는 거 끓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레시피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화면으로 잘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특별히 새댁들 막 이런 거 찌개 맛없게 끓이고 맛 못내는 새댁들 이거 따라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랑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랑뿐만 아니라 건강도 우리가 식탁 안으로 모셔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바 넣고 그 다음에 양파 이건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해롭지 않는 양파입니다. 양파 그 다음에 두부 두부 넣고 다시 한 번 끓이겠습니다. 네 뜨거워 예 우리 주부들이 정말 온갖 정성을 들여갖고 이게 보통 정성입니까 된장 청국장 감자 두부 무 또 마늘 다지고 또 파 호박 이런 것들을 해서 그야말로 사랑으로 끓이는 거죠. 사랑으로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라는 말을 보통 한 열 번 정도는 해요. 같이 먹는 사람도 맛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을 한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계속 맛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다음에 음식을 할 때 맛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30년 내내 그 밥을 얻어 먹어도 맛있다 오늘 행복하다 그런 말 한마디 안 하면 이런 남자는 내가 보니까 집에서 밥 얻어 먹을 자격이 없는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맛이 좀 덜하다 하더라도 이건 좀 맛있습니다. 맛이 좀 덜하다 하더라도 아유 맛있다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한다면 다음에 식단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들도 이 정도는 내가 보니까 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한번 끓여보겠다고 장이가 또 끓여 먹어보면 맛이 또 다르죠. 자 이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위대한 신의 한 수 도전을 합니다. 150g을 넣습니다. 150g 굉장히 중요한 건 멸치 육수를 반드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맹물에다 끓이면 안 돼요. 멸치 육수를 내시고 그리고 그 육수에다가 된장찌개를 끓여야지 제가 보기에는 맛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청국 우리 생천국이 막 알이 보이는 알이 보이는 참 보기 좋아.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정말 생천국장 찌개 많이 해주시고 그 청국장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생으로 비워먹는 이 청국장이 정말 최고의 영양을 청국장 가루가 1번이지만 2번 이거 못지 않아요. 생천국장으로 이거 먹는 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건강에 최고의 음식입니다. 자 마늘 넣고 불 줄이고 파 넣고 불을 좀 더 더 줄일까? 많이 줄였네. 된장 50에 청국장 150g입니다. 이거 뭐 벌써 청국 콩이 많이 뜨면 잡히죠. 국물만 맛보겠습니다. 국물만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이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된장 50g에 청국장 150g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된장 맛도 분명히 살아있고 청국장은 막 청국 콩이 막 들어오니까 아 예술이다. 이리 와봐. 이거 드셔보셔. 국물만 딱 국물만 해서 드셔보셔. 내가 떠줘? 네. 맛이 있어요. 봐봐. 맛있네요. 아 이거 너 김과장도 먹어봐. 좀 시켜줘. 시켜줘. 더 더 더 더 더 이따가. 이리 줘. 이리 줘. 이리 줘. 내가 대인이 둘러 마시지 말고. 이거 먹어봤죠? 먹어봐. 너도. 이거 네 거 아니야? 진압볶이 지난먹고 비교도 안 돼. 주방사님보다 잘 끓이시는 것 같은데. 맛있네요. 맛있죠? 네. 맛있어요. 자 드셔보세요. 맛있어. 응. 맛이 괜찮죠? 어. 너네 숟가락 하나씩 들고 와서 먹어봐. 자 숟가락 갖고 와. 전부 다. 이거 먹어봐. 대표도 될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안 대표도 될 거야. 이게 시브면 도전 하나씩 어때? 솔직하게 말하면 돼. 10만 명이 보는 거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짱. 된장 맛은 나 안 나? 나요. 오케이. 자 이거 먹어봐. 물을 좀. 어. 물로 헹궈. 입을 헹궈. 자. 저기. 너. 저. 저. 현영이. 조금 이따 먹어. 응. 확 떠서 먹어. 괜찮아. 응. 이건 어때?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자. 이거. 응. 이거는 내가 해서 줄게. 얘네들이 이게. 내가 해놔서 먹고 먹게 해야 되겠다. 좀 기다려. 숟가락으로. 이쪽으로 와서. 응. 카메라 보고. 10만 명이 보는 거야. 10만 명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 어때?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 자, 이제 내가 미는 것만 마셔봐. 가까이 와서 우리 사무실 직원입니다. 우리 직원들 다 먹여서 어때, 이거는? 맛있는데? 이리 와. 너도 이거 먹어봐, 이제. 맛있지? 내가 제일 미는 거야, 이거는. 건강해도 이게 좋고. 고민하고 있어. 어때요? 맛있어? 네. 개인적으로 집에서 드실 때는 제 생각에는 물을 조금 굵고 양이 좀 많고 감자도 조금 양이 많으면 훨씬 담백한 맛을 먹을 수 있어요. 네. 이리 와. 숟가락 들고 와. 자, 먹어봐. 거기서, 앞에서부터. 아니, 아니. 그냥 수저로 떠먹으면 돼. 숟가락으로 떠먹어. 장작한 맛도 있네.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렇게 빨리 먹으면 맛을 구분할 수 있겠어? 먹어봐. 두 번째 거요? 이거 진실하게 말해야 돼. 이거 10만 명이 보는 거라. 얘가 조금 더 가볍고 산뜻한 느낌이에요. 네. 쌈장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겁니다. 하나는 온전한 된장으로만 만드는 거고 하나는 된장하고 청국장하고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만 들어가는 거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물 50g 넣습니다. 그리고 된장 50g 넣습니다. 그리고 양파 다진 거 50g 파 다진 거 이건 50g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건 취향에 따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멸치 가루입니다. 멸치 가루 멸치 가루를 감칠맛만 나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 불이 너무 뚝딱 올라오고 있어. 향이 좋네. 이것도 향이 아주 좋습니다. 향이 아주 좋습니다. 향은 진짜 구수하네. 향이 아주 구수합니다. 향이 진짜 좋으네. 향이 우리 된장으로 만드는 쌈장 자체 향이 좋아. 향이 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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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시피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된장 50g 다진 양파 50g 멸치 가루 2분의 1스푼 다진 청양고추 반개 그 다음에 다진 대파 1스푼 생수 50g 그래서 중불로 싹 끓여주시면 냄새 기가 막히네. 그 달짝지근한 그런 쌈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청양고추를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쌈 싸먹고 이러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오늘 저녁에 저기 상추 쌈 이거하고도 먹어보고 다 먹어봐야 되겠다. 너는 저녁 못 먹을 것 같다. 너 촬영에 대해서는. 쌈장 생태마을 된장표 쌈장이 나왔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향을 한번 맡아 보실래요? 여기 향을 한번 맡아봐. 아니 더 가까이 와서. 구수하지 않아요? 아주 구수하죠? 아니 이 팀장님 영양사님이 맡아봐야지. 굉장히 맛있는 된장만 있어요. 향이 끝내줘요? 네. 이렇게 쌈장이 완성됐습니다. 우리 직원들 오늘 내가 만든 쌈장으로 저녁에 상추 쌈 먹는 거야. 자 쌈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고소하네. 아주 고소해. 상추에 싸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쌈장이니까. 쌈장이니까. 진짜 고소하네. 그냄말로 쌈장이네.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이게 우리 아셀라 자매님께서 알려준 방법입니다. 이거는 된장 50g. 이거하고 비교해서 먹어보면 충분하지. 청국장 50g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미리 꺼내놓으셔가지고 완전히 녹여야 됩니다. 완전히 녹여야지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녹인 거에 멸치 가루 2분의 1스푼. 멸치 가루 2분의 1스푼. 그 다음에 다진 마늘 2분의 1스푼. 그리고 다진 양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양파가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다진 양파 50g입니다. 다진 양파. 자 매실액 1스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참기름 1스푼. 이게 비주얼이 좋으네요. 자 생태마을 된장 청국장 생태마을 표 쌈장입니다. 이거는 예쁘게 자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아 확실히 맛있네. 한번 먹어봐. 정말 기가 막히네. 우리 아셀라자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맛있네요. 정말 고소하고 이건 뭐 괜찮지? 맛이. 김과장도 한번 들고 먹어봐. 맛있죠? 자 여러분들 이건 생태마을 이건 아주 짭니다. 정말 짜요. 이건 아주 구수하면서 생태마을 청국장이 아주 마술을 부립니다. 마술.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렇게 해서 쌈하고 해서 먹으면 아마 입맛을 많이 돋우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생태마을 청국장 찌개용 이걸 가지고 된장 1 생태마을 생청국장 2 된장 1 생청국장 2 된장 1 생청국장 3 이렇게 된장찌개 해서 드시면 아주 맛이 나죠. 또 된장 1 청국장 1 해갖고 쌈장을 만들었는데 참 맛있네요. 이거는 우리 인터넷으로 유튜브에 달아준 방법입니다. 두 분이 레시피를 보내준 것을 우리가 연구해갖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이 레시피는 우리 어머니 레시피예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렇게 청국장을 띄워갖고 이렇게 띄워갖고 멸치 다시 이렇게 많이 많이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 정도 또 제가 왜 숟가락으로 안 하셨냐면 이게 짓이겨지면 맛이 없어요. 우리 돌아가신 김창인 신부님이 비빔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눌러서 비비면 때리셨어요. 그거 맛 다 상한다고. 그래서 항상 젓가락으로 비벼야지 이 알도 살고 맛도 이렇게 보존할 수 있다고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육수 다 멸치, 육수 다 하지 말고 좀 자박자박할 정도로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자박자박할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것 마늘 다진 것도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매운 맛이 너무 많이 나니까 한 한 스푼? 한 3분의 2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멸치 육수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어렸을 때 내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고춧가루를 좀 해갖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준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 이 정도 아주 좋아요. 다른 것들은 다 끓이고 뭐 이러는 건데 이거는 생청국장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영양분 손실이 없다고 봐야죠. 영양분 손실이 그래서 청국장 가루 먹기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밥에 비벼드시라는 거예요. 제가 일단 한번 맛을 보고 새우 액전 넣는 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기호로 맞추시면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아요. 새우젓 다진 거로 마지막 간을 맞추겠습니다. 이 정도면 딱 좋습니다. 물이 나오면 좀 불편해요. 이렇게 하면 지금 먹는데 아주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청국장 알도 다 살아있고 한 번 더 비비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봐. 내가 만들었지만 약간 멸치 액젓이 많이 들어간 맛은 나는데 그래도 짜지는 않아. 괜찮지? 간 딱 맞죠? 새우젓 시르신 분들은 멸치 가루로 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맛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거는 현미 가루 밥입니다. 현미를 이렇게 직접 현미밥을 해먹으면 소화도 잘 안되고 그러는데 가루로 만들어서 먹으면 맛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총국장을 만들어서 밥을 비벼 먹는데 생총국장을 한 한 숟갈 두 숟갈 정도 넣으시면 충분할 거예요. 두 숟갈 넣으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저께 우리 직원들한테 놔두라고 했어요. 우리 시래기입니다. 작년에 무 해서 만들어놓은 시래기 그다음에 이거 우리 배추 얼가리 배추 오늘 해서 저는 이렇게 쫑쫑쫑쫑 썰어서 이렇게 비벼 먹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 우리 고추잎 오늘 고춧닭이 방송에도 나가겠지만 우리 고추잎 곤드레 곤드레 그다음에 무 생채 생채입니다. 무 생채 이렇게 해서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비비시면 돼요. 제가 원래 밥을 질게 먹어서 질어서 좀 밥이 안 섞어지는데 약간 덜 질게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셔도 아주 좋을 거예요. 이거 우리 직원들 한 숟갈씩 다 먹일 거야. 다시 오라고 그래. 우리 직원들 한 숟갈씩 다 먹이기 위해서 좀 밥을 더 넣습니다. 아니야. 앉자. 절대 앉자.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뭐 고명이죠. 고명. 제가 만드는 생천국장 비빔밥 입니다. 우리 직원들 하나씩 다 먹여갖고 맛을 보게 할 거예요. 이리 갖고 와요. 자 우리 정보장님 드셔보세요. 자 맛이 어떠세요? 맛있죠? 또 이리와 제니스토 우리 주방 주방 이리와 먹어봐 다 먹어봐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먹으니까 입맛을 봐야 되니까 응 이게 정말 영양식만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팍팍해 어때 우리 주방 우리 주방 팀들입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응 최주임은 어때? 생천국장 그렇죠 응 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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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사님이 드셔야지 바친장님도 드시고 다 먹어야 돼 이거 절대 강제가 아닙니다. 응 맛있어요 맛있어요? 단무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야 저쪽 애들은 좀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아서 자 청국장 역한 냄새 안 나죠? 청국장 네 청국장 역한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네 자 이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헬레나 전화 안 하지? 이리 와 이거 먹어봐 그 자리에서 먹어 그 자리에서 확 퍼서 먹어 그래야지 맛을 느끼지 그렇지 이게 생천국장을 먹이는 거예요 지금 생천국장 냄새나? 안 나지?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이라는 거야 이게 건강한 진짜 너는 진짜 이거 먹어야 돼 속 안 좋고 그러니까 이거 꼭 먹어야 돼 자 글라라는 자 이거는 끊어도 돼 자 요한이 요한이 어디 좀 자 맛이 어때? 맛있지? 이게 제가 왜 이걸 이 젊은 친구들한테 이걸 먹이느냐 하면 생천국장에 밥을 비벼 먹으라고 그러면 이게 머리로 못 받아들여요 아니 찌개를 먹는 것도 힘든데 이걸 밥으로 먹으라고 그런다? 아닙니다 이거 진짜 맛이 좋은 거예요 자 우리 국장님 국장님 숟가락 여기 있어요 세 숟가락이야 비빔밥이에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만든 거야 이거 다 어떠세요? 맛있죠? 맛있죠? 카타리나 카타리나 오 너무 맛있겠다 한 숟갈 딱 해서 그래야 좀 맛이 나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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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고 맛있는데 콩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생천국장을 우리가 먹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생천국 녹여서 한 거야 그냥 너무 맛있어요 저는 고기보다 고기 있는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글라라는 글라라는 이제 먹여야지 한 숟갈 더 먹어야지 오 맛있다 음 이거 마지막에 그러라 마지막에 먹게 오 얘네들이 막 먹네 아까 잘린 사람이야 짤려서 이상한 소리 해갖고 이건 잘할 수 있지 맞아요 맛이 아주 맛있습니다 밥도둑이야 밥도둑 응 글라라는 먹여야 돼 김과장은 먹었어 안 먹었어 김과장은 먹여봐 자 김과장 찍어줘 자령관이라고 카메라 카메라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찍어줘 이거 오빠준대요 예 이거 찍어줘야 돼 음 맛있어 자령관사입니다 이거 밥 한 그릇 지금 다 나갔어 지금 원하시는 만큼 이거를 소금을 해주시는 사람이라 초금을 5천원부터 이제 이게 집에서 있는 나물들을 쫑쫑쫑쫑쫑 썰어갖고 여러분들 생총국장 아까 제가 개념법 알려드렸죠 멸치가루 그 다음에 고춧가루 새우젓 오늘 새우젓 약간 많이 넣는데 맛에 따라서 새우젓 넣고 양파 가르는 거 넣으시면 더 좋죠 그래서 마지막에 청기름 딱 넣어서 비벼서 드시면 뭐 생총국장 이 좋은 거 먹지 전부 다 야채 먹지 건강식을 먹는 거죠 자 먹어봐 내가 만든 거야 자 지금 전화받느냐고 맨 마지막으로 먹는 우리 직원입니다 아니 그냥 진짜 생총국장이거든 이게 고소하고 맛있죠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직원들이 이걸 거기다 다 먹었어요 이제 요건 제가 먹을 거예요 저녁 요만큼만 먹으면 돼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먹으니까 내가 배가 부른 거 같아요 여러분들 이 생총국장 비빔밥 집에서 밥맛 없을 때 해서 드시면 아주 좋고 변비 있는 자녀들 이거 먹이면 참 좋아요 그리고 이 장 청소를 하니까 치매 예방에도 좋고 기억력 회복에도 좋고 여러분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생태마을에서 우리 콩으로 열심히 만들어갖고 대한민국 국민들 건강해갖고 이 팬데믹 감염 대유행 세계 대유행 이거를 잘 싸워서 이기기를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게 네 이거 어울리니 니네들 이 옷 네 어울려? 응 나 이거 저기 뭐 요리 하나 해주는 저기 뭐 사제도 나갈까? 절간에다가 이제 막을 평가를 하겠지 그래서? 난 동무님 모르겠어요 동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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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nesse 아이 George 3개가 다 다른거에요. 다 바꿔야죠. 이게 제일 난데요? 그거는 굉장히 많아야 청국장 3개. 이런게 그거에요. 순하지? 지금 얘기하면 안되지? 아니요. 아니에요. 오늘은 청국장을 직접 성필립 보생태 마을에서 구매하여 드신 분들의 후기를 신부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청국장이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청국장 구매 사이트는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